가방에 찍어 쯔쯔쯔 쯔쯔쯔 이거 뭐라쯔한다고? 아 참고만 주무신 거에요? 지금 풀어주신다고? 너무 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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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물리실로 해드려야 되나? 약간 대만의 민간유법 이런 건가? 네, 봐봐요. 약간 빛이 많을 것이 약간... 응. 심아!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하면 감기 걸렸을 때 한 7일 1분 정도 하면 괜찮아진다는데 정말요? 한 기가 나간다요. 이렇게 해서 하면 심장도 안 좋아진다니까? 네, 심장도 안 좋아진다. 정말 건강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걸 볼 때, 이런 곳이 하면 안 좋아진다. 아, 친구가 안 좋아진다. 뭐 팔아? 심장, 초 통. 심장은 안 좋아진다. 이게 또 이런 곳이.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곳이 안 좋아진다. 저는 여기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의사이신데요? 신장 타요? 아뇨, 아프잖아요 근데 세게 내놓으시니까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손을... 오이도 그렇잖아요 오이도 그렇잖아요 자국이 나를 조금 더 넣는 것 같지 그러네, 그러네 다고! 안녕하세요 잠깐만 우리는 베스트프레이드 개무서복님이시고 우리 베스트프레이드 맞아요? 어제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어제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어제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 본 게 했는데 수호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단호지교라는 말이었듯이 사자 사고 바로 나오네 사실 저희가 완전 척장에 태국 때 베트남에서 사마리에서 캠핑할 때가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날아주셔서 여행 한번 같이 가자 여행 스타일이 맞을 것 같다 해서 했는데 저희 같은 남자 스타일은 바로 약속한 거 바로 지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약속한 지 거의 1년 되지 않았어요 우리? 어쨌든 지켰다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오케이 같이 지켰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이 태국 여행을 하게 됐고 우연히 시간이랑 또 우연히 태국에 같이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디 가죠? 로키짐이라는 데를 찾아가고 있어요 로키짐은 뭐 로키... 딱 봐도 체육관인데 헬스트레이너 로키짐을 가는 이유가 일단 태국에서는 그 1일 입장권이 400에서 500밭 정도로 우리나라로 치면 15,000원? 너무 비싸잖아요 태국까지 왔는데 밥을 막 2, 30밭짜리 먹으면서 헬스장에 무슨... 그러면 미... 사실 저는 아까 운동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몸인데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었죠 출신이시니까 운동 한번 배워보는 걸로 제가 야무지게 하체랑 어깨를 제가 또 운동신경을 좀 있는 편이거든요 시랍근 아니에요? 시랍근? 시랍근이고 이거 로이더는 아니고 아니 로이더가 갑자기 왜 나오죠? 오해하실까봐 제가 네추럴입니다 운동 전에는 좀 카페인 빨아줘야 정신 개조를 할 수 있으니까 태국에 딱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저 불소 그려진 거 보이세요? 황소 황소 레드불의 원조가 태국인 거 아세요? 아 진짜로? 아 이 레드불의 사장이 태국의 제약회사에서 요거 사가지고 레드불을 만든 거예요 왜 깨알 상식 깨알 깨알 지식 그래서 이 사람도 엄청 부자다 아 이 사람이 아마 태국에서 제일 부자지 않을까 아 그 처음으로 왜냐면 레드불 회장이 전세계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수익을 떼서 주는 거니까 여기로 이걸 먹고 운동을 해야되네요 배틀이에요 운동을 하고 먹어요 이거 먹고 해야죠 맛이 어때요? 맛이요? 그 제가 볼 때는 비타민이랑 구기질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칼슐맛까지 좀 느껴지네요 아 어떻게 그 한입으로 많은 걸 느낄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타고난 미각을 가지고 아 절대 미각 전세계에서 관하면서 얻은 이 타고난 미각 모든 전세계 음식을 다 손잡했기 때문에 이곳이 저희 목적지 로키집입니다 로키집 이곳 이곳 여기에요 여기 이곳이 이곳이 구글리뷰에 방콕에서 제일 쓰레기 아픈 헬스장이지만 나는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리뷰를 남긴 건지 진동성이 딱 말이죠 아 근데 헬스장에 수탁기 있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수탁하면서 딱 운동까지 해버리고 이안마에서 원래 한 번밖에 안 했거든 아우 더러워 아니 그 제대로 더럽네 여기 체험 보고 가셔야죠 햇빛에 말리면 그리고 거의 군대네 일광수도 일광수도 약간 진짜 낭만의 군대 최단실 이런 느낌이네 아니 그거 주면 안 되지 언제네 잡아먹는다는 느낌 공 무게가 50kg라고 했나요 공 무게가 50kg라고 했나요 50kg도 안하네 사전 펴고 사전 펴고 사전 펴고 사전 펴고 아까 무릎을 살짝 돌리게 무릎 열어주고 앞에 보고 정면 보고 그대로 업 허비요? 네 업 오케이 하나 자 열게 해볼게요 ohh uh ö0 pig 어 어 어 으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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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용 다 썼어! 진짜 1차 채용세기! 1선은 수면 돼! 1선은 방 처음 피해! 2선은 수면 돼! 밀고 있는 거 맞아요? 늘리지만 꾸준히! 다음 스타일! 오! 성공했어! 성공했어! 행복해 되는 스타일! 겨드랑이 진짜 수북하다! 아!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 내가 밀어주고 싶네! 흥미! 엘 schaffen 그런데 또 funding MIT revel된 다음 오! 오! 눈에 잇고 어! 안ляется! Armor Wee豹 적笨 아니, 안어?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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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어.. 어.. 정? 저.. 텅스기를 타고 싶은데? 어.. 마치지 žvvm 저 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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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빡도로 후진을 해버리자 택시는 진짜 내가 불렀어 바로 와버려 이제 공간경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조금 말기네 20분 정도 걸려 우리가 엄청 싸게 타는 거 같네 대인인 차한테 가격은 오토바이 가격으로 탄 거지 어 오토바이 가격 저희는 지금 이제 짜똑 짜게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큰가보다 맵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주말에만 연다고 봤는데 평일에도 이렇게 열려 있긴 하네요 아 시장 자체가 주말에만 여는다 근데 주말에는 엄청 크게 여는 거지 해피니어 여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봐 저 봉지 같은 거 보여? 봉지? 어 저런 식으로 물고기를 걸어놓고 파는 거야 원래 이게 다 열리는 거지 주말에는 지금 몇 년이네 쉽지? 와우 거북이들이야 이게 그거야 바실리스크 그 무리를 걷는 도망갠 최근에 한국인이 이거 밀싸다가 공항에서 걸렸던데 얘는 뭐냐?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 불쌍하다 얘를 좀 이렇게 덩치에 비해 좀 푸는 거 아니야? 그니까 부화뱅들은 되게 좋은 거 같아 상태나 이런 게 와 이 뱅 진짜 예쁘다 색깔 에메랄드 트리 보아 얘네 셋이 이렇게 머리를 모여놓고 택시샵에서 난 이렇게 큰 아기 강아지를 본 적 없는 거 같아 오늘 들어와봐도 되나? 아기야? 얘네 아기지 얘네 원래 대형견이잖아 아 그래? 응 이거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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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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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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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좋다 약간 호텔에서 먹는 기분인데 밥을? 여행이 먼저지 여행가라면 영상을 위해서 여행하면 즐기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행 아니에요? 여행이긴 한데 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 같아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유튜브로서 책임감이 없어 보이네 이 중간중간 씹히는 이 새우들이 날 미소짓게 하는 거 같아 소종이 여기게 돼 응? 소종이 여기게 돼 이제 새우가 나와가지고 널 게 없어서 널 게 없어서 뭐 이런 좀 편안한 분위기잖아 뭐 이런 좀 편안한 분위기잖아 응 이런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태국만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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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 되지? 풍경? 난 사람들? 내가 태국을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 당연히 나는 해피 뉴 이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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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죽어야됬다 여기야 여기 여기 문이 너무 좁은데? 57 57 57 57 57 57 58 58 58 59 59 59 60 60 60 60 60 60 60 60 60 방콕 시앙마이 기차 여행이 할 만하다